이제 반말이고 전생님은 되게 부탁하고 있는데 어제는 제가 안경도 못 끼웠어요 여보 씻어요 여보 몇 시 다 됐다고 어.. 왜 9시인데 안 껴봤죠? 잠깐만, 잠깐만 여보 나한테 거짓말 하는 줄 알았어 이 나 나와 어.. 해당 날까? 멍따식 이모티크로 쓸 수 있을래 멍씨 우리 신노인 역에서 김포본역까지 교통을 타고 가고 이제 1시간 잘 살펴들어가지고 우리 쇼맛의